저는 제가 화장품을 만들면 다 팔릴 거라는 이상한 망상의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품을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제가 큰 돈을 잃었어요. 특단 것만으로도 10억이 홀쩍 넘는 펀딩을 달성을 했습니다. 저는 화장품을 요리하는 화장품 요리사 이수영입니다. 20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었고 마디즈에서 저를 좀 더 이름 있는 메이커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던 게 흑당구였던 것 같고요. 누적 30억에 육박하는 펀딩을 한 것 같아요.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0년도까지 있었고요. 한국야구르트라고 발효 유산균 전문 회사에서 5년 동안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와서 화장품 요리사라는 이 키워드에 꽂혀서 화장품 요리사 코스메 셰프 이 화장품을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. 제가 대기업에만 있다가 창업을 했잖아요. 저는 제가 화장품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다 팔릴 거라는 이상한 망상의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품을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. 알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.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걸 어디다가 팔고 어디에다가 이걸 알리지?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. 사실은 창업하기 전에 이걸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창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큰 돈을 잃었어요. 먼저 고객님들이 사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제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돼. 근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예요.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회사가 있는 곳이 판교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판교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있었다가 또 발효 건강 전문 회사에 있었잖아요. 그때 화장품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졌거든요.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현대 과학으로 잘 계승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나 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흑당고도 고라고 하죠. 이제 고약인데 덧난 피부에 잘 다스려서 피부를 낮게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란 말이에요. 좋은 식재료가 우리 피부에 잘 맞게끔 제조가 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발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화장품의 대부분은 다 발효대사물질이거든요. 흑당고는 좀 더 모공에 좋게끔 간단하게 한 알 한 알씩 이렇게 빚어내서 비누 쓰듯이 제가 만든 거예요. 유어드를 만들다 보면 세계로 이렇게 막 선보이고 싶은 그런 꿈도 있거든요. 그게 와디즈에서 출발이 됐네요. 가장 창업가에게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. 창업 말 그대로 업을 열었다는 거거든요. 내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시장을 열었다는 거는 닫을 때도 그 사람이 닫아야 돼요.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감히 업을 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. 큰 기업을 있었을 때는 발주하고 생산하고 배송하는 팀이 따로 있고 또 마케팅을 도와주는 팀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만 잘못돼도 제 실수가 좀 가려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창업을 막상 딱 하고 보니 제가 실수를 하면은 금방 시장과 고객님들한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.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지만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관적으로 딱 고객님들이 원하는 품질 만족 그리고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한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. 예전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하는 곳이 다 이렇게 블록킹이 됐었거든요.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 연구소 그랬었단 말이에요. 제가 굳이 화장품을 요리한다는 개념을 쓴 이유가 백종원 셰프님 보면은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한 그릇의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제가 오랫동안 화장품을 개발하고 식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미 고객님들 다 알고 계시고 검색 좀만 하면은 이 성분이 뭔지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. 그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면은 더 좋은 게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가 먼저 제 폐를 다 보여드리고 나 이렇게 요리했거든 샘플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야지 서포터님들이 더 많이 저한테 다가와 주시는 거잖아요.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들 보면은 아우 셰프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빨리 이거 얼굴에 발라보고 싶어요.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을 요리합니다. 선포를 한 그 대가로 제가 받는 선물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경계를 하는 부분이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릴까 봐. 그때는 한 분의 서포터님들도 저는 너무 갈급했었고 너무너무 절실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내가 아무리 잘 돼도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시하는 경영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막 잃어버리는 저를 발견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지없이 고객님들이 또 혼내주기도 하세요.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균주 어떻게 하면 더 잘 발휘해서 잘 소화 흡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석사까지 지금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 저를 믿어주신 고객님들한테 좋은 화장품 요리를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